2023년도 원래 첫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개구리로 소리가 개굴개굴거립니다. 우리 염포들 듣고 나들이 나가는데 왜? 오늘 날이 따뜻해서 개구리고 개굴개굴합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잠시 뺀다. 우리 염포들. 우리 염포들. 우리 염포들. 우리 염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북방산 개구리 요런 소리. 항상 북방산 개구리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뒤로 개구리 소리 듣고 있습니다. 뒤로 이상한 소리나죠.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신기해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시다. 소리나는 쪽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땅속에 소리가 막 나섰지요.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글쎄요. 그때들 강아지도 올라왔습니다. 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짬다리 모델과 같이 뜯어먹습니다. 우리 짬다리 모델과 같이 뜯어먹습니다. 우리 짬다리 모델과 같이 뜯어먹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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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